가고 싶은데 우리 사회적 걸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유동도까지만 제가 다 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끝곡으로 밤차 그리고 커피 한 잔 프라우드메리 전해드리면서 전해 인사드리겠고요.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나 세상에 우상까지 맞춰주시고 고맙습니다. 어우 네 감사합니다. 이렇게 양성 우리 양성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이 많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자 메들리 한 번 갈게요. 네 고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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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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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잊혀야 하네 잊지 못한 사람이지만 언제까지 또 만나겠지 예예예 헤이 아랍다 또 만난 다음에 길이 벽섬이 멀어초날 해 괜히 쉬는 마지막 반차 이걸린 기적이 우린 이뤄납지만 외롭지 않네 예! 포칼 대법원 동 동 동 동 동 동 포칼 대법원 지적이 출발 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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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내 손을 태우는 거야 아무리 지나고 부모의 놈 일뿐만 있으면 밝아요 맨 정말 그대를 사랑해고 내 손을 태우는 거야 내 손을 태우는 게 너 – nom 주 intimideless oh reply oh 기다려요 oh 기다려요 oh 기다려요 yeah 두꺼는 곁인 이 간신 여차한 달이 신속하고 왜기일일지 오늘 나는 내 속에 웃으려 내 속에 참고싶은 내 몸에 맘에 맘에 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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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